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새벽에 막 천둥번개 치고 그랬는데 지금 비가 이렇게 오는데 봄비인가봐요. 저희가 내일 놀러 갈 곳이에요. 빌라 호사. 브라질의 근교 여행을 반년 만에 가기로 했어요. 아까 전에 저기 매트랩 손잡이에? 손잡이에 팡! 이미 알아봐. 알아봐. 엄마 우리 쉬어. 쉬어. 연희야 너 진짜 다 챙겼어? 어. 이제 공여도? 이제 우리 방으로 가자요. 뭐 챙겼나 보자. 우리 양말. 왜? 양말 왜 챙겨? 아니 우리 새끼 거 같았어. 이거 아빠 거 아니야? 어 맞아. 근데 나한테도 맞아. 은환이. 여기랑 바지. 그냥 조금 이따가 접고. 내 잠옷. 잠옷 하나만 챙겨? 왜 엄마 하나만 챙겨. 내 잠옷. 내 잠옷. 내 잠옷. 내 잠옷. 수영복. 바지. 내 잠옷. 내 잠옷. 바지. 저스틴 케이스 2개. 새로 온다. 새로 온다. 그리고. 이 예쁜 수대가. 제가 생일 때 바른 거. əncs가 좋아하나? 시자. 도연이가 더 좋은 것 같았지? 수영. 도연이가 좋아해? 남 제일 mensen의 문 순 지inois. 다 한번 walk. 링키 이모가 저번에 안입고 갈거야? 그냥 빨르고 있어 오늘은 다 마를거야 내가 이 봉지 왜냐면 그냥 여기에 놔두면 들어오니까 왜냐면 거기 가서 엄청 많이 심을거니까 잘 챙겼네 엄마 파랑만 가질거야 엄마 힘들어 엄마 내가 다 챙겨 엄마 내가 다 챙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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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우리 여기 저 여기 여기 우리 또한 스타일이 있네요 더 스타일이 있네요 내가 어디에든걸요 하니야 너 꼭 귀 한쪽 안돼 괜찮아 괜찮아 그냥 이렇게 써도 돼? 그냥 그렇게 쓰고 있어 이렇게 써도 돼? 위타다가? 여기 우리 심까지 싸겠다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 응! 이거 좋아, 엄마? 이거 좋아? 엄마, 좋아 이거? 어, 엄마 좋아 엄마 좋아해, 이거 엄마 좋아 엄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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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 좋아 알았어 엄마, 그거 좋아, 알록달록한 거 이거 여기? 응 엄마, 이거? 이거? 응 뭐 예뻐? 엄마, 이거? 엄마, 나 이거? 엄마, 나 이거? 안녕하세요 거기 왜 들어가? 언제 들어와? 아우, 위험하지 나 떨어져? 엄마, 뭐 뭐 챙겼어? 이 예쁜 치마 잠깐만 엄마, 태연아 아, 아름다워 아, 아름다워 아, 아름다워 튜스트 또 알아, 너가 입어도 되겠다 예쁜 노란색 엄마, 어떤 거 입지? 노란색이 제일 예뻐? 응, 왜냐면 그 기한이 조금 덜 수도 있잖아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준비해 주세요 나, 아름다워 나, 아름다워 아, 모기, 모기 모기, 모기 팔이 같아 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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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고통이 보니까 준 거 알아? 알아요? 여기? 여기, 이거 봐봐 너 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 그냥 괜찮아졌어 응 재밌으니까 재밌어? 응 엄마 엄마 무슨 색깔 바를게? 엄마 그런저런 색깔 이모한테 예쁜 색깔 많잖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독수리 발톱이다 나 현진이 언니 따라할게 엄마 엄마 색깔 두개 발라줘 다 뜯어먹었네 왜이렇게 짧아 응? 그거 해봐 그 색깔 해봐 하니야 넌 엄마 안해줄거야?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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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나님의 비주얼을 준비했어요 아라, 화이트 좀 한 번 주세요 아라, 하늘을 좀 해주세요 아라, 하늘을 좀 줘요 아니, 너는 물을 필요하지 않아 브라질에서 여행을 가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여행을 가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카메라와 얘기하고 있어 선크림이 필요하고요 선크림이 필요하고요 애들 선크림 그리고 이거는 모기약이에요 원래 모기가 많지 않은데 올해는 좀 기온이 이상한 건지 모기가 엄청 많아졌어요 브라질이라고 해서 모기가 많은 건 아닙니다 놀러가면 이렇게 다 바르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발라봤어요 제가 짐 싸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우리집의 선풍기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울어졌어요 많이 올해 1년에 거의 몇 번 쓸까 말까 여기가 여기가 다리 있는 데가 불어 주저 앉았어요 이럴 수 있나 한국은 이 헤드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앞으로 바로 자동으로 자동으로 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동이 아니고 여기 나사를 이렇게 조정해서 얘를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는데 전 한국 걸 생각하고 이거를 그냥 확 눌려 버린 거예요 앞을 이렇게 했더니 좀 고장이 났어요 근데다가 저게 저게 또 주저앉고 그리고 제가 한번 이걸 틀어 볼게요 틀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요 그치? 틀어 볼게요 저 남자친구를 향해서 3단 시원해? 그냥 생각에 이 커버가 날아가면서 저 회전하는 이게 튀어나와서 튀어나오는 건 아닐까 저는 뭐 걱정을 해요 어? 샘슨 에어컨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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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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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사용할 때 어 난 근데 에어컨 바람이 싫어 여보가 한번 애 낳아볼래? 나도 안 그랬어 또요 자고 있네 강아지들아 떨려가지고 잠이 아름다우리도 잘 자고 있어 브라질 경비는 이렇게 다 들어오면 첫 번째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 문을 열어줘요 이렇게 도착하면 또 문을 닫고 이제 신분증을 확인해요 그리고 이제 확인이 되면 한 대씩 들어가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삐 glorification 안결 하고 하기 그러므로 뜨거 같은데 네. 네. 좋다. 응? 저거 없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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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삼성 샵도 있어요. 오! 허니야 미안. 노트 20. 이거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자랑스럽죠. 응? 응? 노트 20. 서점도 있고. 이거 삼성 샵에 갔더니 초콜릿. 서점도 있고. 서점도 있고. 이거 삼성 샵에 갔더니 초콜릿. 서점도 있고. 이제 쇼룸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네. 여기가 가장 흥미로운 곳이 왔어요. 여기가 가장 흥미로운 곳이 왔어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세상에. 오 마이 갓. 아. 여기는 골프장이 있고. 골프장이 있고. 아. 세상에. 아 아아. arrived.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하하 안녕하세요 도로다네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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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ting 도로 도hart 도로 바로 comp 도로 앤리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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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실 도로 호텔에 만나요 안녕